감사합니다. 잠시만요. 수고하세요. 회장님이 건배주의를 하시면 감사하고 축하 축하 축하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. 회장님 건배주의 좀 부탁드릴게요. 오늘 탕수연을 맞으시고 이렇게 일기도 확장한 가운데 많은 매력을 모시고 이쁜 참여하게 되기를 감사하면서 회장님이 건배주의를 함께 참여해주세요.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. 자 잘 들어보세요. 자 잘 들어보세요. 아무나 저 박스 밖에 없으세요. 좋죠? 자 잘 들어봐요. 여러분 잘 들어봐요. 왜냐. 내가 준다. 회장님이 걸지방을 해야 되니까 자 우리 자 여러분. 이 집으로 도망가도록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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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야, 제가 오랜만에 보니 너무 좋다. 신랑이야? 아니지, 아이가 신랑 죽었다 그랬어, 애마가. 아, 연일이야. 강사장, 다음 주 한 번 식사.